안녕하세요. 쑥쑥암쑥입니다. 비술상 참꽃 굴낙지를 다녀왔는데요. 애견사일 때 참꽃 굴낙지에는 앙글비가 차고 켜서 신선이 노니는 분위기를 자라내고 있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비술상 사진 필센터 비술상에 왔는데요. 바람이 많이 부네요. 다행히 비는 그렇습니다. 비술상 자연휴양림 오 멋져 백인년 달성 꽃피다 산채모입니다. 백인년 달성 백인년 달성 백인년 달성 커피인데 이것도 찍으려니까 너무 좋아 아우 저 개고픈다 백인년 달성 백인년 달성 백인년 달성 막, 막, 막식이 있다 점심 찍은데 오, 이거 저거 아, 보이네 보이네 뭐, 보이네 시키맛이, 만강 보러완대 시키맛이, 만강 보러완대 영광, 영광, 황핑 패키 시민의 시키맛이 황핑 와... 브리스가, 브리스 비수상 서니치가 여기에요 아 너무 멋진다 출발 와 너무 멋진 출발 출발 올라오는데 한 시간 더 걸리네 한 시간 더 걸리네 한 시간 더 걸리네 한 시간 더 걸리네 아 이렇게 사장님이 들어가야돼 아까 옆에까지는 계속 아영사까지 계속 아영사까지 계속 18분야 네 아니 축제가 13, 14일이었는데 또 20, 21일 날 또 한 거예요? 무료 무료 운행 기간이 4월 6일부터 4월 21일까지고 아 13, 14일은 그냥 축제 기간도 행사하고 공연도 하고 아 축제 기획해서 행사하는 거 가스도 없고 그런 거 13, 14일 날 13, 14일 날 했어요 아 네 오늘까지는 무료 운행 아 아 아 오 점점 이제 저기 안개 꼈네요 오 이거 봐 안개가 꼈어 오 봐봐 이렇게 꼈잖아 어 아쉽다 네 운전 안전운전 해야 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밑으로 지 Burden 2001 11700 이거 밑부를 280 기사님 열 번 12번을 D 4차 전부 몇대요? 6대요? 5 6 6 6 4 6 Charles 아 ец 안보이도구나 어우 어 오늘 분위기RAY 야 모두 샌나루 만들어드릴께요 아유 분위기 좋습니다 와 다 멋져요 고마워요 배고프 이거 붙잡고 너무 멋있다 자 올라가서 단자사진 찍을거니깐 다른데 가지마요 하하하 소로 오 멋지다 광명대축은 멋지다 바다인지 하늘인지 나 몰라 진달래 편네 찬꽃 오 찬꽃이에요 네 네 오 오 네 블록체는 지났어요 컴퓨터로 다 풀고 왔어요 여기는 개나리가 찍혀서요 오 천하제일 어마어마어마 어마어마어마 장영실 촬영지 대왕의 꿈 촬영지 추노 최종일 아우 바람 불인거 봐요 지금 지금 계신 분도 내가 다시 되돌아가려고 그랬잖아 오른쪽으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화장실은 여러군데 있네요 수시로 구워 수시로 구워 수시로 구워 Docker 대견사가 여기 있어요 대견사인데요 참고불낙지 변경 참고 군낙지 갑시다 전망도 있구나 천안공 아들 어디 갔어? 아들 아들 아 와 아들 얘 때문에 안보여요 이야 이야 귀여워 여기가 인증산하는 앵기고 가야 돼 하나 둘 오케이 이거 한 번만 찍어봐야 돼 세상에 비생산? 맞습니다 미쳐바위가 있대요 귀여워 대견사 구인돌이네요 큰 거북바위 오 거북바위네요 큰 거북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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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네 사는 사 같이 가자 하늘만 보여요 와 인도 인도로 내려갑니다 걸어 내려갑니다 하늘만 보여요 아우 너무 멋있다 고추를 먹고 고추를 먹고 와 이제 가파른 저기 산은 다 내려왔네요 하산했어요 우리 습속이지 습속이지 등산로 인도 세 발이 615m였어요 구비구비 700리 푸른 물길 그 약동물 소맨비면물 제4.35m 이슬산 암계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백년달성 preparation 백년달성 전승 통통